다른 사람들은 다 연준이를 놔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계속 잘 챙겨주면 나 매년 생일마다 자꾸 기대한다 기대해라 한준희씨 당신 생일 내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준희야 이 진짜 사랑하는 사이면 치스도 한 개를 쓸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걸로 애정 테스트를 잠깐 너 내 치스 쓴 적 있지 그냥 술 먹고 뺏어빵